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다른 문제는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체제와 관련된 그런 선거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크게 질책하고 싶지 않은 것은 본인들도 지금 나이가 한 50줄에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비용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50대 여러분들 언론사에 있는 중견 기자들 같으면 자식들이 벌써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것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이라는 것을 다 본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논평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을 여러분 관통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 선택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임인지의 선관위 사무총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했던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는데 비교적 중앙일보에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글을 내는 강찬호 논술위원 늘 좋은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관해서는 웃기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 양반이죠. 그래도 특종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문제가 부상되는 데는 기여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기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신임 사무총장의 과제 이렇게 하죠. 논문처럼 그렇게 글을 썼네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익숙할 겁니다. 강찬호 논술위원 유튜브 방송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26일 날 사법연수원의 원장이자 설법과대학 졸업생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7구학본 동기인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을 했네요.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참 잘해야 될 겁니다. 이 공직에 서게 되면 칼 끝에 선거와 같아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조혜주라든지 김세한이라든지 박찬진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리가 다 주어지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는 공명정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올곧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잘못하게 되면 조혜주나 박찬진급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강찬호 논술위원이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만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제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의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미 선관위 안팎에서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거나 투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당일 투표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판의 변화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표일도 쟁점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처음 도입된 2013년 재선 보궐선거에서 6.93%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상승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36.9%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일이 당일 투표율을 추월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대체하는 본말전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확인이 달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일습니다. 투표자 성향이 다른 게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강찬호 아마 논술위원이 문과 출신일 겁니다.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표본집단 1의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크거나 또 표본집단 2의 표본의 수가 크거나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선거에 빗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은 투표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과 출신들은 머리가 뭡니까 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재영과 천대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특정 후보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에 일어난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이런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뭐죠 통계하게 기둥과 이런 골격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가지고 항상 이재명은 전국 곳곳에서 플러스 10%가 나오고 항상 이런 차이가 뭐죠 사전빼기 당일이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10%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재영과 천대역 같은 대법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확인이 달라 결과가 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논설위원합니까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통계학이 대수의 법칙도 모르냐 이야기죠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천명을 가지고 국정지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1만 명 2만 명 10만 명 20만 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가 찬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관이 안팎에서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투표율을 30% 순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맨날 조작하는데 조금 고체가 어떻게 이러면 사전투표 조작을 막겠습니까 QR코드 쓰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뭐죠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서 막 찍어가지고 그냥 제3의 장소에 투표지를 만들어서 숱여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성북하지 않는 체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글픈 현실을 선관위는 유념해야 된다 다음에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 조선중앙동화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의 중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사실을 호도하고 반과학과 반사실의 입장에 처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덮는 데 크게 여러분들 협력하게 된 거죠 이게 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이 그래프가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을 지내고 어제 가신 최준구 씨가 제공한 겁니다 왼쪽이 여러분 2016년 정상적인 투표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12.5%만큼 플러스 값이 나오고 12.5%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도독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희망하게 미래통합당의 도독질을 12.5% 마이너스 12.5%만큼 도독질을 해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완전히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만큼 떨어진 두 개의 종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증거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증거인 거죠 그래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채용비리 입찰비리 이런 거 아닙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해산 같은 증거물이 다 축적됐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물은 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4월 5일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료진 두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인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다 밝혔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하더라도 제목 잘 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인천광역시 시장선거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투표자 기순으로 6%를 훔쳐가지고 박남춘 후보와 함께 더해 줬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시장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다 0%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선관이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한 데는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과 당일이 같으니까 거의 무시할 만한 숫자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조작을 한 데는 어떻습니까 항상 더블당은 플러스 6, 7% 항상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지 않습니까 표본수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자 3만 사전투표자 2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입니다 표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냥 100% 조작인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유정복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도독놈들이라 한 겁니다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선거에서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밝힌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악한지 대한민국이란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해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참 걱정이 안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건 안 되건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사람이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힘이 자라는 데까지 제가 나스 자란 나라니까 제가 몰랐으면 침묵하겠지만 알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꾸준히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일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부를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나온 도독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사전에 기획한 선거 안대로 선거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심의 눈처리를 지울 수가 없죠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의심과 의욕을 정언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조합하다 보게 되면 선거가 사전에 기획한이 짜여져 가지고 마치 연극처럼 각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잘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가는가 선거를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오늘은 오늘 공대일리 신문에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공직선거 잘 짜여진 연극처럼 각본대로 행해져 출구조사의 정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출구조사도 사전투표를 출구조사를 안 했는데 쪽집게처럼 마치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방송이 되는 그 실개표 상황보다 먼저 선거 결과를 방송사들이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제를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이 쓰리란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쪽집게처럼 출구조사가 결과를 맞춘 것입니다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공직선거가 특정 세력들이 짠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만 2020년도 10월 2일 날 파이낸스투데이의 안세영 기자가 쪽집게 출구조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송 3사는 모두 민주당이 153석에 178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압도적 승리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아무런 결과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3사가 나란히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던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건 출구조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데 방송사 여러분들이 출구조사를 발표한 것은 당일 투표만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뭐죠 더블당하고 엎치락뒤치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 선거결과 사전 더하기 당일 선거결과를 방송 3사가 쪽집게처럼 그렇게 딱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이낙영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차 이러지 않습니까 이해찬이하고 그거는 뭐 기분이 그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방송 3사가 어떻게 당일 투표 출구조사만 했는데 당일 투표 더하기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쪽집게처럼 딱 맞출 수 있냐 우리 옛날로 하면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방송을 잘 안 하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이야기입니다 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한테 한 시청자가 제보를 한 겁니다 제보 요지는 뭔가 하니까 강서구의 진성준과 김태우가 맞붙은 지역구 선거를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 집게가 끝난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후보별 득표수하고 방송 3사가 여러분 선거로 보내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시간을 쫓아가면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개표 상황표가 선행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면서 개표 상황표가 방송사에 도착하고 방송을 타기 때문에 항상 방송의 선거결과가 후행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개표 상황표 공표수칙이 가 푸른색입니다 이게 앞서가면서 그다음에 뭐죠 뒤를 따라서 방송사 발표 수치 그래프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방송사 개표 결과가 선행 앞서가고 개표 상황표 여러분들 결과가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강서구에서 관측된 겁니다 그럼 그건 강서구만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제공한 건데 위에 거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해석이 먼 거하니까 방송사 누적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진성준 득표수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먼 거하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개표 상황표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개표가 시작되고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는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인 방송사 발표가 앞장서가면서 뒤를 따라서 개표 현장에 집계친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개표 상황표가 앞장서면서 후행 뒤를 쫓아서 방송사 집계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방송사가 먼저 가면서 뭐죠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따라가는 거 여러분 밑에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김태우 후보입니다 김태우 후보의 위에 여러분들 옅은 노란색은 방송사가 발표하는 김태우 후보의 누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먼 거 아니까 바로 개표 상황표 개표 현장에서 합계가 돼서 나온 개표 상황표의 이름 값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항상 뭐가 앞장서는 거 아니까 진성준 후보나 김태우 후보나 간에 여러분들 방송사 개표 결과가 먼저 나가면서 뒤를 따라서 개표 상황표가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걸 먼 거 아니까 방송사 발표 자료가 따로 있지 않았는가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그러면 개표 따로 방송사 발표 따로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져 방송사 작업은 어디에 맞췄겠습니까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전산 조작에 맞춰져서 짜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겁니다 산관위의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킨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여러분들 방송이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앞장서가면서 개표 상황표 그 뒤를 따라갔다 사전투표에 출구조사를 전혀 안 했는데 방송 3사는 쪽집개처럼 뭐죠? 사전 더하기 당일 투표 결과를 출구조사에서 예상했다 그래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의심의 부분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득표수 조작은 이렇게 도덕놈들의 시리즈를 총해 가지고 세상에 낱낱이 공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덕놈 5건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 다음에 5건이 상반기에 나온 선거부정을 뱃속까지 파헤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필력이 있거나 또 사회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 눈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페이스북이나 또 매체나 이런 데 좀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거부정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사기꾼에게 돈을 얼마 뺏겼다 이런 것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 참 중대한 문제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맹혜 교수로 지내고 학술은 회원을 지내셨던 박성현 교수님이 그래도 공병호 tv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선일보의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통계학자로서 이런 선거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는 통계적 변칙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세월이 이제 한참 흘러서 2022년 2023년인가 2023년도 1월 무렵에 한국에서도 소설가 가운데서도 과학에 특별히 조회가 깊은 복근 선생이 아주 그냥 문제의 핵심을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낱낱이 어떤 전문가들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아주 풍성하게 주변과학이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복근 선생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하셨고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고위직에 계셨던 허정구 선생이 아주 자주 그렇게 논리정련한 걸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 좋죠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정말 후손들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체제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체 다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사회가 병의전은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좀 결기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부분은 자식들뿐만 아니고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 이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삶을 옥제할 수 있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만큼 옥제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부정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평소에 아주 관심 있게 읽는 신봉룡 선생님 신봉룡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정말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다 근국대학 석자 교수께서 도척만도 못한 세상 이렇게 해서 제가 짧지만 아주 울림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 번 공자의 친구 유학에게 도척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부하 9천 명을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는 도적이었다 공자는 도척을 회개시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훈계했다 그랬더니 도척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고 짧으면 60년인데 그나마 아프고 근심하는 시간을 빼면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주제넘게 남을 훈계하러 다니시오 어서 돌아가서 자신이나 돌보시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그 집을 나오는데 너무 무한해서 말고피를 잡으려다 세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느 날 도척이 도적질에 대해 강의하는데 한 제자가 도적질에는 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척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 안에 값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면 성인의 경지요 이번 도덕질이 성공할지 실패하지를 안다면 지혜로운 일이요 먼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요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은 의리 있는 일이요 장물을 고루 나누는 것은 어진 일이다 그러니 어찌 도적에게 도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직 이 다섯 가지 도를 모두 갖춘 도적을 보지 못했다 장자의 제휴 도적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봉룡 전 건국대 석자 교수께서 말씀해 결론은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다 모든 재산은 어차피 훔친 것이란 프랑스 아나키스티 철학자 피에르 조제프 푸르동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훔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입방하에 오려고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대통령 출마 정치인이 검은 돈과 연륜의 사법 절차를 받고 있으니 우리 사회는 그리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전 세계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일본의 38배라는 보도도 봤다 우리야 어차피 도청만도 못한 세상을 살았지만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부끄러운 마음이 허허롭다 정말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잘 뽑아야 될 텐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렇게 신봉룡 전 건국대 석자 교수께서 글을 올렸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자들이 잘 뽑더라도 숫자를 그냥 조작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봉룡 전 건국대 석자 교수는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는 도적질 가운데 도적질 사기 범죄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기 범죄인 부정선거 문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후손들 위해서라도 받을 내주고 그 문제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기 중에서 가장 격렬한 사기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나쁜 도적질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삼첨포로 빠지는 그런 글을 쓰신 겁니다 뭐 그리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쉽다는 이야기인 거죠 너나 한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손자 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야 어차피 도청만도 못한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야 어차피 도청만도 못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부정선거 없는 세상을 살았으니까 다행인 거죠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돈은 못 물려주더라도 체제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를 조직적으로 도덕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니 이게 참 방송을 가끔 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이 특정 세력이 선거를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만드는 세상에 사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닌 거죠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대부분인 겁니다 신봉룡 선생은 도청이 많은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도청보다 훨씬 더 뭡니까 더 악한 짐승들이 행행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나는 잘 몰랐다 그것도 직무육이죠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이 자기의 참정권의 침탈 문제 그렇게 무심한 것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럼 그 참정권은 누가 지켜줄 거냐 공병호가 지켜줄 거냐 민경욱이가 지켜줄 거냐 같이 힘을 모아서 지켜야 되지 어떻게 민경욱이 함께 만지 여러분들 다 짐을 지우고 어떻게 공병호와 함께 만지 다 짐을 지울 수 있냐 양심들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다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지지 않으면 세상에 매페를 도덕질을 어디에 썼는지 고척동에서 했는지 가련동에 했는지 숙명동에서 했는지 종로구에서 했는지 삼청동에서 했는지 이렇게 다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오른쪽에 광주 광역시 북구는 더불당 텃밭이니까 조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투표입니다 4.15 총선 민유숙이 도망가버련 정당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간이 득표수하고 진짜 득표수가 여러분들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당일투표수 나눈 비율이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여러분들 표를 빼앗았으니까 사전에서 표를 훔쳐가 놓으니까 0.70에서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100장당 원래는 미래한국당이 70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몇 표로 훔쳤습니까 17표를 훔쳐가지고 100장당 사전투표가 득표수가 53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당 함께 갔지 않습니까 더불당 위성정당의 더불신민당 더불신민당은 진짜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65장을 받아야 될 건데 표를 그냥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투표지 100당당 79장으로 뭡니까 푹 쏟아오른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5% 더불신민당은 플러스 7%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의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정면으로 위반되지 않습니까 조작 안한 광주 광역시의 여러분들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신민당은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갚잖아요 이렇게 조작 안하면 조작 안한 거하고 조작 안한 거하고 비교해보기에는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명 이렇게 천지에 모든 불법이 다 드러난데도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 똑똑한 법무부 장관께서도 입을 다물고 계시고 두 분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좌절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난 4월에 나왔던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2022년도 지방선거를 다룬 이야기 그 다음에 공직선거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룬 도덕놈들 1궁부터 5권 여러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그래도 무슨 나라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폼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 조례를 강행해 가지고 교권 추락 교실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저렇게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게 되면 그냥 완전히 골로 가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그런 이익을 맛본 사람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문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년 정도도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정도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권 추락 교실의 난장판 상황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사분들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시위하는 데 별로 익숙지 않은 분들일 텐데 그렇게 나서 가지고 시위를 할 정도가 되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곰다 곰다 터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다른 그런 논평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필요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실의 난장판 교권 추락 이런 문제에 그냥 보이는 것 너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강원도에서 수업 중에 고3 학생이 이제 아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모양입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먹방 먹방이라고 그렇게 하죠 뭐 우스개로 그냥 아이들을 이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립학교가 취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교사분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학생이나 그다음에 교사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참 시사는 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사가 이제 수업 중에 라면 먹방을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그걸 교사가 제지하더라도 이제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고작 이 학생에게 주어진 징계가 출석정지 10일로 끝난 거죠 사건은 강주 원주 강원도 원주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제보 영상을 보면 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 라면을 먹고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실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 시간 회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분들이 현행 제도 하에서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권한을 완전히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교사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끔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주요인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게 예를 들면 교육에서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나 체제가 바뀔 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책, 제도, 체제가 바뀔 때 그 한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일종의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나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학생이나 교사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군은 아랑곳 없이 라면 먹방을 이어갔고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한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끄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에게 10일 이상 30일 만에 출석정지의 징계들을 내리는데 가장 경미한 행인 출석정지 10일에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단에 144분 정도 많은 분이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5년 동안 나라가 그야말로 멍멍이판이 됐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여러분들 댓글, 의견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지도 문제가 완전히 파괴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주의를 한기하는 그런 분들은 140여 분 가운데 거의 없어요 이 사건을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사슬에서 토업으로 다른데요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 경영을 했고 제도 보완을 서둘려야 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134배 복정 절반 이상은 무혐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앙일보 사슬도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선거부정, 부정선거문제에 대부분의 입을 닫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선거부정에서 비롯되더라도 누구도 그 문제를 닫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중앙일보의 사슬이게 되면 익명이지 않습니까 사슬이 기명사슬이 아니거든요 익명사슬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함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먹방 사건, 교실 난장판 사건 이거는 저는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하니까 이거는 바로 교육감 선거가 특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교원단체와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발생할 사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듣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얼마만큼 치르게 될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자강을 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처럼 조례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교실을 뭡니까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익명 칼럼을 통해서도 언론인들이 언급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나라가 비겁해져 버렸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교육감 선거를 뭡니까 2022년하고 2018년만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건데 우파 교육감 후보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표를 빼앗은 비중이 지금 여기 나오는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조전혁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 60% 100장당 60장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좌파 교육감하고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피해를 보는 일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비겁해졌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앞으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 교실 난장판이나 교권 추락이란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시행령 고쳐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근본 요인은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를 이런 장악한 세력단과 붙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교육현장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공 박사가 또 그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 그다음에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근본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는 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애들 밖에 나가서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육이 망가지든 뭘 하든 간에 그러나 대부분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을 보더라도 좌파 교육감들의 이름들 선거장악 문제를 거론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한국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이 비겁함과 이 부정직함의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 다 이렇게 표를 도덕질 했지 않습니까 상단에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다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놈들 오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필된 올해 상반기에 도덕놈들 일곱부터 오건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대법관들이 상급 부정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피로 때문에 아마 덮기로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양심이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알고 이름 덮었으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법관들의 양심의 부재인 거고 모르고 덮었으면 문과 출신들에게 볼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시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감사원의 여러분들 실시로 통화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다 안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 제가 시골에서 나서 큰 대과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저의 상식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어떤 이유에선지 듣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도덕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독서 시간에는 과학자 한 분이 교토대학의 과학자를 했다고 교수님을 단단한 지식 실용서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니까 한자로 지혜 체력이다 하도 생각하는 힘이 많이 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947년에 체포생물학원 전공한 과학자네요 우리나라는 참 과학자들이 하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기술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대를 받죠 옛날이나 지금인데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교토대학 명예교수이자 교토산업대학 단백질 동태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 책이 단단한 지식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제목을 보면은 아 대개 과학자로서 실제 체험함에서 갖게 된 그런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에세이로의 책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예상 외의 일입니다 예상의 사태를 어떻게든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나름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상 외의 문제에 나름대로 대처하려면은 이를 위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 체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혜 체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일 뿐만 아니고 어떻게 심각해야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사고방식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지혜 체력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의 활용 방식이나 동원 방식을 말합니다 사는 것이 여러분 항상 문제 해결의 과정이니까 그 문제는 익숙한 문제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도전 과제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고방식의 훈련을 이 노학자는 지혜 체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공부나 독서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다른 시간을 얻도록 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많은 시간을 만날 수 있기도 해 줍니다 과거의 시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별 인간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 오랫동안 유튜브에 한다고 바빠서 책을 좀 가까이 하지는 못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제가 일찍부터 익숙한 독서 노트 시간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사 문제에 비해서 보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간접 독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참 재밌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 이게 영어 표현을 안 할 수 모르겠지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대조는 아마 A군하고 B군을 비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약 중에는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런 정상이 개선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하자면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두 그룹 나눈 이후에 한쪽에는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약 플라시보를 줍니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약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와서도 마찬가지며 주의를 요해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의 기본이 뭐냐 A그룹과 B그룹을 상호 비교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사고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선거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선거부정이 있었을 바를 한 그룹과 선거부정이 없었으나 그룹을 상호 대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에 기반을 둔 선거부정을 변별하는 판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조 A군과 B군을 상호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실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또 과학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저는 문과성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대법관에게도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익과과학의 개요만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은 과학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과 출신들은 과학의 기본적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여기에서 논한 대조라는 개념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사고 방식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대조입니다 대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가치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과에서는 당연한 하지만 문과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 같은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과생이 과학적 사고 방식, 이과적 사고 방식의 기초를 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사회 시사는 바가 큰 거죠 중견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많은 여러분들, 문과생들이 모인 그런 언론계가 다 선거 분야에 침묵하는 겁니다 알고 나는 침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 방식의 기초라는 것은 선거 부정에 있는 그룹과 선거 부정에 없는 그룹을 상호 대조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문과생학의 과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글을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 출신 공과대학을 나와서 서울시에 근무하시던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던 최중구 씨가 제시하는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조거든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이 좌측하고 2020년 총선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우측을 비교하는 겁니다 좌측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의 단일 봉오리 형태를 가지게 되고 부정서가 있는 경우는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는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에요 이게 대조지 않습니까 단단한 지식을 쓰신 분이 이게 바로 대조거든요 왼쪽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킨 것이고 오른쪽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파괴한 거죠 4.15 총선에서 투표자 수의 서울 경우에 투표자 수의 25%만큼 득표수를 증강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학 분야의 실험이나 한마디로 대조입니다 차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A군과 B군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대조거든요 2020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선거에 해운대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하윤수 우파 교육감 후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김석준 좌파 교육감하고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상구에서는 조작을 못했습니다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해운대구에는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48% 빼기 43% 플러스 6%입니다 이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때만 이렇게 차익값이 큽니다 하윤수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 투표율 53% 마이너스 4% 이것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정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구는 부정선거를 안 해놓으니까 다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좌파 교육감 후보가인 우파 교육감 후보가인 간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정당투표입니다 광주북군은 조작을 안 했거든요 인천계양군은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예를 보시면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5%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불스민당은 플러스 7% 표를 대줬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과학적 사고의 가장 기본 문과시행 함께 대조 과학적 사고를 가르켜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사의 차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조 부정승을 한 인천계양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를 대조해가지고 특이상을 찾아낸 겁니다 통계적 변칙이 인천계양구에 발생한 겁니다 그건 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시민당한테 더해준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126건에 해당하는 원고 소송 기각을 했으면 과학적 사고의 부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걸 뻔히 다루면 덮었으면 양심의 부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가 진짜 많이 썩었습니다 무진장 썩었습니다 이 비용을 앞으로 후손들하고 얼마나 치르게 될지 참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이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밝힌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만일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